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어디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할지 내일 장관급 회담에서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채널로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장소는 평양, 시기는 이번 달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저희 취재기자 분석입니다. 먼저 남승모 기자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내일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당북단 규모가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대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 남북 간 협상에 근거한 발표임을 내비쳤습니다. 남북 사이에 여러 공식, 비공식 채널이 있지 않느냐며 그런 채널을 통해 내일 회담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 문제는 북한과 만나 이야기해 봐야 알 수 있다던 그제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특히 당북단 구성을 언급했는데 당북단 회담 장소가 북한 내 지역임을 확인함으로써 판문점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평양 개최가 4.27 합의라는 점, 따로 방북단을 꾸린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평양 개최가 유력합니다. 회담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지만 이달 말 조기 개최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이 남북, 북미 관계를 상호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선순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 돌파구로 삼겠다는 건데 촉진자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한 번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SBS 남성봉입니다. SBS 남성봉입니다.